부처님의 생애를 다룬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4의 마지막 투어를 앞두고 새 주인공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시타르타 제작사 MSMC는 서울 서초구 샤론홀에서 주조연, 앙상블 배우를 찾는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오디션은 서류 전형 합격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심사에는 김면수 제작사 대표를 비롯해 김미영 이사, 조영호 연출, 조범준 음악감독, 김도후 안무감독 등이 참여했습니다. 창작 뮤지컬 시타르타 시즌4는 오는 12월 30일부터 이틀간 익산 예술의 전당 대극장 공연에 이어 내년 제주와 천안에서 관객들을 만날 예정입니다.